음악 우리는 널찍하고 환한 방으로 떼밀려 들어갔다. 눈이 아프도록 빛이 강했기 때문에 나는 눈을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테이블 한 개와 그 뒤에 앉은 네 명의 사나이가 보였다. 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은 196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작가이자 실존주의의 대표적 사상가인 장폴 사르트리의 벽을 소개합니다. 대표작으로는 구토, 닫힌 방, 자유의 길 등이 있으며 그의 뛰어난 자서전인 말은 196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지만 그는 수상을 거절합니다. 오늘 소개할 단편소설 벽은 스페인 내란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총사령 집행을 기다리면서 의식과 육체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벽 장폴 사르트르 평복을 입은 그들은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다른 제수들은 방 저쪽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방 안을 가로질러 그들에게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 중에는 내가 아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외국인인 듯 하였다. 내 앞에 있던 두 사람은 금발이었는데 머리가 둥그스름하였다. 서로 비슷하게 생긴 모양이 프랑스인 같았다. 키가 작은 사나이는 줄곧 바지를 신경질적으로 지켜올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거의 3시간 가까이나 계속되었다. 방 안은 훈훈하여 기분이 좋았다. 우리는 24시간 내내 추위에 떨고 있었던 것이다. 간수들이 제수들을 하나씩 테이블 앞으로 데려갔다. 그러면 테이블 앞에 앉은 그 네 사람이 이름과 직업을 물었다. 간혹 너는 군수회사의 파업에 가담했지? 라거나 그날 아침에 어디에 있었어? 라고 묻기도 했지만 그들은 질문을 해놓고 대답은 듣지 않았다. 적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잠시 말없이 앞을 바라보다가 뭔가 기록하는 것이 전부였다. 폼에게는 그들 중에 한 명이 국제여단에 소속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그의 윗돌이 주머니 속에서 발각된 서류 때문에 그는 그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주황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뭔가를 기록했다. 저의 형인 호세가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입니다. 주황이 두려운 표정으로 말했다. 형이 여기 없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느 편이든 정치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주황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이 한 일로 희생을 당한다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한 간수가 그의 입을 막고 데리고 나갔다. 그 다음에는 내 차례였다. 당신 이름이 파블로 이비에타요?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신문을 하던 사람이 서류를 들여다보고 말했다. 라몽 그린은 어디 있소? 모르겠습니다. 6일부터 19일까지 그를 당신의 집에 숨겼지? 아닙니다. 그들은 잠시 기록을 하였고 간수들이 나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복도에서는 톰과 주황이 간수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톰이 간수 한 사람에게 물었다. 어떻게 됩니까? 뭐가? 그게 신문입니까? 아니면 판결입니까? 판결이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할 작정인가요? 간수는 특명스럽게 대답했다. 감방에 가 있으면 각자의 방으로 판결이 내려갈 거야. 우리의 감방으로 사용되는 곳은 병원 지하실이었다. 그곳은 싸늘한 바람이 새어들어 몹시 추웠다. 간밤에도 밤새도록 떨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낮이라고 해서 더 나을 것도 없었다. 여기로 옮겨오기 전 닷새 동안 나는 대주교 때 골방에서 보냈다. 그곳은 중세기에 만들어 놓은 일종의 지하실이었다. 체포된 사람은 많고 감방이 부족하자 사람들을 아무데나 쓸어넣었던 것이다. 그 골방에서 나오게 된 것이 나는 그리 싫지 않았다. 물론 그곳은 그리 춥지 않았지만 나 혼자 따로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혼자 있으면 초조하고 갑갑할 뿐이다. 하지만 이곳으로 옮겨온 뒤로는 친구들이 생겼다. 주황은 별로 말이 없었다. 두렵기도 했을 뿐더러 아직 어려서 할 말이 별로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톰은 수다스러웠고 스페인어를 잘했다. 지하실에는 걸상 하나와 집으로 만든 자리가 넷이 있었다. 간수들에게 끌려 감방으로 돌아온 우리들은 의자 위에 걸터 앉아 기다렸다. 조금 뒤에 톰이 말했다. 이제 끝이로군. 내 생각도 그래. 하지만 주황이야 괜찮겠지? 그야 트집 잡을 건덕지가 없으니까. 단지 정치범일 동생일 뿐이잖아. 나는 주황을 쳐다보았다. 그는 우리의 말을 듣고 있지 않은 듯 했다. 톰이 또 말했다. 놈들이 사라고스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아는가? 길바닥에 눕혀놓고 그 위로 트럭을 달리게 했다고 하더군. 유행이 탈출한 어떤 모로코 사람이 그러던데 탄약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네. 그래도 히발류는 절약 안 될걸? 나는 톰이 밉살스러웠다.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길가에 있는 장교들이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담배를 피우며 그것을 감독한다는 거야.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죽여주지 않고 울부치도록 내버려 둔다고 하더군. 어떤 때는 한 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대. 그 모로코 사람의 이야기로는 처음에는 구역질이 나더라던데. 여기서는 그런 짓을 하지는 않을 걸세. 네 개의 한 기구와 천장 왼편으로 뚫려 하늘로 향한 둥근 창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여느 때는 그 둥그런 창구멍을 통해 석탄을 지하실 속으로 부려놓았을 터였다. 구멍 바로 밑에는 석탄가루가 쌓여 있었다. 그것은 병원의 난방을 위한 것이었으나 전쟁이 일어나자 병자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석탄이 사용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었다. 톰이 몸을 떨기 시작했다. 빌어먹을. 또 떨리는군. 그는 일어서서 체조를 하기 시작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셔츠가 벌어지면서 털이 복슬복슬한 가슴이 밖으로 드러났다. 다음에는 반드시 두어 다리를 공중으로 뻗쳐 가위질을 하듯 움직였다. 그의 커다란 엉덩이가 흔들거리는 것이 보였다. 톰은 체격이 좋았지만 너무 기름진 편이다. 나는 총알이나 칼끝이 일순간에 그 물렁한 살덩어리 속으로 버터에 처박히듯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가 여인 편이었다면 나는 그것과 다른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나는 춥지는 않았지만 어깨와 팔에 감각이 없었다. 그때 뭔가가 없어진 듯한 생각이 들어 살펴보니 문득 놈들이 이 돛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생각났다. 딱 한 일이었다. 놈들은 우리의 옷을 빼앗아 병사들에게 나눠주고 우리에게는 셔츠의 환자들이 한여름에 입던 모시바지를 주었을 뿐이다. 조금 뒤에 톰이 일어나 헐떡이며 내 곁에 앉았다. 그래 몸이 좀 풀렸나? 빌어먹을. 풀리긴 뭐가 풀려. 그냥 숨만 찬걸. 저녁 여덟시경에 한 소령이 병사 두 명을 데리고 들어왔다. 소령은 종이 한 장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간수에게 물었다. 저 사람들의 이름은 뭔가? 스타인보크, 이비에타, 그리고 미르발입니다. 소령은 코안경을 쓰고 명부를 들여다보았다. 스타인보크, 스타인보크. 여기 있군. 너는 사형이다. 내일 아침 총살한다. 그는 또 명부를 들여다보았다. 다른 두 놈도 마찬가지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주황이 말했다. 소령이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 이름이 뭐지? 주황 미르발입니다. 내 이름도 여기 있어. 너도 사형이야.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소령은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톰과 나에게로 돌아섰다. 너희들은 바스크 출신인가? 바스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령은 불안한 기색이었다. 바스크 사람이 세 명 있다던데. 구태여 그놈들을 찾으려고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겠지. 물론 신부를 부를 생각은 없겠지. 우리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이렇게 말했다. 벨기에 의사가 한 사람 곧 올 거다. 너희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도록 되어 있다. 그는 거수 격례를 하고 나가버렸다. 내가 뭐라던가. 귀엽고 결단이 났군. 톰이 말했다. 그런데 주황에게는 억울한 일이로군. 나는 정의감에서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나는 주황을 좋아하지 않았다. 지나치게 가냘픈 그의 얼굴은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몸뚱이 전체가 뒤틀려져 있었다. 사흘 전에는 귀여운 어린애여서 귀여움을 받을만 했지만 지금은 늙어빠진 난봉꾼 같은 몰골로 설사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는 젊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에 대해 약간의 동정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나는 동정심은 질색이었다. 차라리 불쾌하기만 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온몸이 잿빛이 되어 있었다. 그는 다시 걸터앉아 동그란 눈으로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톰은 워낙 마음이 좋아 그의 팔을 잡아주려 했지만 주황은 얼굴을 찡그리며 그것을 뿌리쳤다. 내버려 두 개. 그러다간 울겠네. 내가 말했다. 톰은 맞이 못해 내 말에 따랐다. 그는 주황을 위로해 주고 싶어 했다. 그러면 그 일에 정신이 팔려 자신의 일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안 잊고 왔다. 지금까지 여유가 없어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일은 없지만 지금은 기회가 생겼으니 나로서는 그것을 생각해 볼 도리밖에 없었다. 톰이 물었다. 사람을 죽여본 일이 있는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자신은 8월 초부터 6명을 죽였다고 톰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당면한 현실을 헤아르지 않았고 나는 총알이 내 몸을 뚫고 지나가는 상상을 했다. 하지만 나는 침착했다. 밤새도록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에 톰이 입을 다물자 나는 견년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도 역시 잿빛이 되어 있는 꼴을 보고 나는 생각했다. 이제 시작되었군. 밤이 되자 뿌연 빛이 환기구와 석탄더미를 거쳐 흘러들어왔고 공중에 커다란 어둠이 드리워졌다. 천장의 구멍으로 벌써 별이 하나 보였다. 밤은 맑고 쌀쌀했다. 문이 열리더니 간수 두 사람이 들어왔다. 그리고 회색 제복을 입은 금빛 머리의 사나이가 그 뒤로 들어섰다. 그는 우리들에게 경례를 하였다. 나는 의사입니다. 괴로운 고비의 당신들을 도와드리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품위 있고 점잖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무엇하러 여기에 왔소? 당신들을 도와주러 온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몇 시간 동안 당신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우리한테 온 거죠? 병원도 환자들로 터질 지경일 텐데. 이리로 가라고 합디다. 그는 모아한 태도로 말했다. 아 혹시 담배를 피우고 싶지 않으세요? 그는 호주머니를 뒤져 영국 권련과 여성연을 내밀었다. 우리는 그것을 거절했다. 내가 그를 노려보았더니 그는 어색해했다. 내가 그에게 말했다. 우리를 동정하여 여기에 온 것이 아니죠? 나는 당신을 압니다. 내가 체포되던 날 병영 뜰에서 파시스트과 함께 있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계속하려 했으나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 의사가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나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이다. 보통은 누구든 나에게 걸려들면 나는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말았다. 나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시선을 돌렸다. 조금 뒤에 내가 고개를 들자. 그는 야릇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간수들은 집자리 위에 앉았는데 해슥하고 키가 큰 페드로는 엄지손가락으로 체파키를 돌리고 다른 한 사람은 잠을 쫓으려 이따금 머리를 흔들고 있었다. 불을 가져올까요? 갑자기 페드로가 의사에게 말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여 그러자고 했다. 페드로는 석유 등잔을 가져와 걸상 한 기퉁이에 놓았다. 불빛은 밝지 못하였으나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톰은 머리를 두 손에 파묻고 있어서 그 희고 기름진 뒷덜미밖에 보이지 않았다. 나이 어린 주황은 한결 맥이 풀려 있었다. 입이 벌어지고 콧구멍은 떨리고 있었다. 의사가 그에게 다가가 기운을 돋워주려는 듯 손을 그의 어깨 위에 얹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냉랭했다. 나는 그 의사의 손이 슬그머니 주황의 손목까지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주황은 무심히 그대로 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그는 나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등을 돌린 채 주황의 손목을 놓지 않고 시계를 꺼내 잠시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조금 뒤에 주황의 손목을 놓아버리고 벽에 기대어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개 같은 자식, 내 맥을 집으로 오기만 해봐라. 골통을 부숴버리고 말테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다만 그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나는 눈을 들어 그를 마주 바라보았다. 그는 특색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추워서 이렇게 떨리는 게지요? 나는 춥지 않습니다. 그는 무뚝뚝한 눈초리로 계속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갑자기 나에게 변화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 지하실에서 한겨울에 나는 땀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올렸다. 머리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셔츠가 젖어서 가슴에 달라붙어 있음을 깨달았다. 적어도 한 시간 전부터 나는 땀투성이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그 빌어먹을 의사의 눈초리는 그것을 잘 관찰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아마도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병리학적인 공포상태의 표시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은 추위에 떨고 있었으므로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당장 일어서서 의사의 낯짝을 후려갈기고 싶었다. 그러나 몸을 움직이자마자 어느 틈에 수치심과 분노는 사라지고 무감감한 상태로 의자 위에 쓰러져버렸다. 나는 순수건으로 목을 닦았다. 그러나 나는 곧 땀을 닦는 것을 그만두었다. 닦아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땀에 푹 절었고 엉덩이에서도 땀이 나서 바지가 의자에 그대로 달라붙고 말았다. 나의 어린 주황이 갑자기 말했다. 당신은 의사인가요? 그래. 아픈 것이 올해 계속되나요? 언제? 아, 그렇지 않아. 곧 끝나버려. 의사는 짐짓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진찰받으러 온 환자를 안심시키는 듯한 태도였다. 하지만 두 번 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럴 때도 있지. 첫 번째 사격이 치명적인 기관을 다치게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총알을 다시 장전해서 겨눕니까? 의사는 말이 없었고 주황은 목맨 소리로 덧붙였다. 그러자면 시간이 걸릴 테지. 그는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것이 몹시도 두렵고 겁이 나는 모양이었다. 그것은 나의 탓이었다. 나에게는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으며 내가 땀을 흘리는 것은 두려움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일어서서 석탄 더미까지 걸어갔다. 그러자 톰이 벌떡 몸을 일으켜 나에게 증오의 눈길을 던졌다. 나의 구두가 삐걱거려 신경이 쓰였던 것이다. 나는 그를 보면서 내 얼굴도 저처럼 잿빛일까 하고 생각했다. 그도 역시 땀을 흘리고 있었다. 맑게 갠 밤하늘이었지만 그 어두운 구석에는 한 줄기의 광선도 채워들지 않았다. 고개만 쳐들면 북두칠성이 보였으나 그것은 여느 때와 달라 보였다. 그저께 대주교 때 골방에서 나는 큼지막한 한 조각의 하늘을 쳐다볼 수 있었다. 그때는 시간마다 색다른 추억이 떠올랐다. 아침 낮을 하늘이 지푸를 때에는 대서양의 모래사장이 생각났고 대낮이 되어 해가 보이면 배와 올리브를 먹으며 망사닐라를 마시던 세빌리아의 바가 머리에 떠올랐다. 그리고 오후가 되어 그늘이 지면 투기장의 한쪽이 햇빛에 반짝이고 다른 쪽에는 깊은 그늘이 번져가고 있던 일을 추억했다. 하지만 지금은 보고 싶은 만큼 실컷 하늘을 우러러 보아도 하늘은 이미 아무런 해상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낫다. 나는 다시 톰의 곁에 앉았다. 톰이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야기라도 계속하지 않으면 생각의 갈피를 잡을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나를 보고 있지는 않았다. 얼굴이 잿빛이 되어 땀을 흘리고 있는 나를 바라보기가 아마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우리 두 사람은 같은 꼴이었다. 서로 거울 속에서 마주보는 것처럼 추한 꼴이었던 것이다. 그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벨기에 의사를 주시하고 있었다. 자네는 알겠나? 난 모르겠어. 나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의사를 노려보았다. 뭘 말이야?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쳐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 톰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나는 여느 때보다 냄새에 더 민감해진 것 같았다. 나는 빈정대며 대답했다. 조금 있으면 알게 되겠지. 뚜렷이 알 수가 없어. 톰이 고집스럽게 말했다. 나는 용기를 가지려고 하지만 적어도 알기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래 우리를 마당으로 끌고 갈 거라는 말이지. 그 다음에는 그놈들이 우리 앞에서 열을 지어서서 몇 명이나 될까? 낸들 알겠나? 한 여덟 명쯤 되겠지? 더 많진 않을 거야. 여덟 명이라. 그러면 나를 겨눈 총구멍 여덟 개가 보이겠지? 나는 벽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 거고 있는 힘을 다해 등으로 벽을 밀겠지. 그러면 벽은 꿈 속에서처럼 꿈쩍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것은 충분히 상상이 돼. 그만해. 나도 상상이가 굉장히 아플 거야. 얼굴을 으스러뜨리려고 눈과 입을 겨눈다는 것을 자네는 아는가? 그가 모질게 덧붙였다. 벌써 나는 상처가 느껴지는 걸 한 시간 전부터 머리와 목이 쓰라려. 정말로 아픈 것은 아닐 텐데 그보다 더 괴로워. 내일 아침에 내가 느끼게 될 그 아픔이야. 그렇지만 그 다음엔 어떨까?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런 내색을 하고 싶지 않았다. 나도 무수한 상처들처럼 몸뚱이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그 다음엔 죽고 말 테지. 나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는 계속 혼잣말을 하면서 눈으로는 의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물론 의사는 우리가 무엇을 짓거리는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우리들의 몸뚱이 멀쩡한 채 빈사상태에 허덕이는 몸뚱이를 보러 온 것이다. 꿈을 꾸는 것 같아. 톰이 말했다. 무슨 생각을 하려는데 그 생각이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는단 말이야. 도무지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고 오로지 고통, 탄안, 총성이 떠오르는 건 머리가 돌아버린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나의 시체가 보이거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더라도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계속되겠지. 그의 태도는 나의 비유에 맞지 않았다. 그때 그에게서 오줌 냄새가 나는 듯했다. 나는 톰에게서 죽음을 함께 한다고 해서 좀 더 호의를 가져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라몽 그리와 함께였다면 달랐을 것이다. 톰과 주황 사이에서 나는 외로웠다. 하긴 그것이 차라리 나았다. 라몽과 함께였다면 나는 측은한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톰은 계속해서 뭐라고 짓거렸다. 오줌소태에 걸린 늙은이처럼 그에게서 발산되는 오줌 냄새가 코를 찔렀다. 물론 그렇게 죽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사형선고를 받은 그 순간부터 이미 아무것도 나에게는 자연스럽게 생각되지 않았다. 석탄더미도 걸상도 페드로의 흉한 낯짝도 모두가 그랬다. 무엇보다 나는 톰과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 싫었다. 하지만 밤새도록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동시에 땀을 흘리고 또한 치를 떨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그가 야릇하게 여겨졌다. 그는 그의 죽음을 그의 죽음을 얼굴에 지니고 있었다. 나는 자존심이 상하고 말았다. 24시간 동안 그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고 생각해 왔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단지 함께 죽으리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서로 쌍둥이 형제처럼 흡사했던 것이다. 톰이 나의 손을 붙잡았다. 파블로 죽음은 그냥 없어지고 만다는 것이 정말일까? 나는 손을 빼면서 말했다. 발밑을 좀 봐. 그의 발 사이에는 물이 개어 있었고 그의 바지에서는 물방울이 흘러 떨어지고 있었다. 이게 뭐야? 그는 얼이 빠져 있었다. 바지에 오줌을 싸고 있잖아. 그럴 리가. 이게 무슨 오줌이야? 나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의사가 다가왔다. 그는 거짓 성의를 보이며 울었다. 몸이 괴로우십니까? 톰은 대답하지 않았다. 의사는 아무 말 없이 고인물을 바라보았다. 이게 뭐야? 난 무섭지 않아. 정말로 두렵지 않아. 톰이 사나운 어조로 말했다.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톰은 일어서서 한쪽 구석으로 오줌을 늘어갔다. 그는 바지 앞 단추를 채우며 돌아와 걸상에 걸터 앉아 아무 말이 없었다. 의사는 수첩에 뭔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세 사람 모두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살아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산 사람의 동작 산 사람의 일거리를 가지고 있었다. 산 사람이라면 떨고 있을 그 지하실에서 그도 떨고 있었다. 그는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리고 기름진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들은 우리의 육체를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어쨌든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낄 수 없었다. 나는 바지까랑이를 나는 바지까랑이를 만져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두 다리를 버티고 서서 근육을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의사 내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녀석을 나는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세 사람은 핏기 없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는 그를 바라보며 흡열기처럼 그의 피를 빨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어린 주황에게 다가섰다. 그리고는 어린 주황의 머리와 목을 어루만졌다. 그런데 갑자기 주황이 그의 손을 잡더니 그 두툼한 붉은 손을 입가로 가져가 물어 뜯으려 하였다. 의사는 손을 뿌리치고 희청거리며 한쪽으로 물러가더니 한동안 놀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우리가 자신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간수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섰다. 다른 간수는 눈을 멍하니 뜬 채 잠들어 있었다. 나는 피곤하면서도 동시에 흥분에 휩싸여 있었다. 새벽에 일어날 일이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생각을 하려면 곧 총대가 나를 겨누고 있는 장면이 떠올랐다. 스무 번 정도나 사형을 당하는 장면을 떠올렸을 것이다. 한 번은 그것이 정말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했다. 잠시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나는 놈들에게 벽 쪽으로 끌려가며 용서해 달라고 애걸하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의사를 바라보았다. 자면서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는지 겁이 났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수염을 쓰다듬고 있었을 뿐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만약 내가 원했다면 나는 조금 잘 수도 있었을 것이다. 48시간 동안 뜬 눈으로 지새웠기 때문에 몹시도 피곤한 상태였다. 그러나 나는 얼마 안 남은 삶을 잃고 싶지가 않았다. 새벽에 졸음에 취한 채로 놈들의 뒤를 따라가 찍소리 못하고 쓰러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짐승처럼 그렇게 죽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깨어있고 싶었다. 더욱이 악몽에 시달릴까 겁이 나기도 했다. 나는 일어서서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녔다. 그리고 기분을 돌려보려고 지난 날을 해상하기 시작했다. 여러가지 추억이 뒤죽박죽 떠올랐다. 축제 때 발렌시아에서 샛불에 박힌 소년 투우사의 얼굴 큰아버지의 얼굴 라몽 그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여러가지 사건도 생각났다. 1926년 3개월 동안 실직했던 일 하마터면 굶어 죽을 뻔 했던 일 그라나다에서 벤치에 앉아 밤을 지새우던 일 그런 일을 생각하니 웃음이 떠올랐다. 얼마나 열을 올리며 행복을 여자를 자유를 찾아다녔던가 무엇을 위해 그랬을까 물론 스페인을 해방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무정부주의 운동에 가담하고 민중대회에서 연설을 했다. 나는 마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처럼 모든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내 삶은 끝이 날 것이니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도 없게 되었다. 한동안 나는 내 인생을 비판해보려 하였다.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스스로 타일러 보고도 싶었다. 그러나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나의 인생은 단지 미완성품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영혼을 향한 수표를 끊으며 일생을 소비해왔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다. 미련을 느낄 만한 것은 산더미처럼 많았다. 망사닐라의 맛도 여름에 카딕스 근처에서 즐겼던 해수욕도 그러나 죽음은 그 모든 것의 매력을 빼앗아가 버렸다. 내가 과거의 상념에 젖어있는 사이 의사가 갑자기 엉뚱한 제안을 했다. 당신들이 사랑하는 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나 물건이 있다면 군 당국의 동의를 얻어 제가 전해 드리리다. 톰이 투덜거렸다. 내겐 아무도 없소.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톰이 잠깐 기다리더니 호기심을 가지고 나를 훑어보았다. 콩샤에게 아무 말도 전하지 않을 거야? 싫어. 그처럼 다정스럽게 나의 일을 생각해주는 것이 나는 싫었다. 그것은 내 탓이었다. 그 전날 밤에 나는 1년 전부터 콩샤와 동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이다. 어젯밤만 하더라도 단 5분이라도 콩샤를 만날 수 있다면 도끼로 한 팔을 찍히더라도 상관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콩샤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할 말도 없었다. 설사 그녀를 안을 수 있더라도 그러기가 싫었다. 나 자신이 이미 잿빛이 되고 땀이 흐른 내 몸에 역증이 났던 것이다. 나의 죽음을 안다면 콩샤는 여러 달 동안 살맛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죽는 것은 나였다. 나는 톰의 정다운 눈빛을 생각해보았다. 그가 나를 바라볼 적에는 뭔가 그에게서 내게로 옮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끝나버렸다. 나는 외로웠다. 톰은 말을 타듯이 의자에 걸터 앉아 미소를 지으며 긴 의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손을 앞으로 내밀어 그것을 만져보았다. 나 역시 그 물건이 이상스러운 모양을 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것은 여느 때보다 어렴풋하고 엉성해 보였다. 의자 등잔 석탄더미 등을 보기만 해도 내가 죽으리란 것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다. 물론 나의 죽음을 똑똑히 생각할 수는 없었지만 어디에서든 나는 죽음을 보았던 것이다. 톰이 만져본 곳은 곧 그의 죽음이었다.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사형을 받지 않게 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말을 할지라도 냉정한 내 마음은 누그러지지 않았을 것이다.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환상이 무너진 이상 몇 시간의 기다림이든 몇 년의 기다림이든 마찬가지가 되어버린다. 나는 이제 그 어떤 것에도 애착심이 없었고 평온한 심정이었다. 하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육체 때문에 그것은 끔찍한 평온이었다. 나는 그 육체의 눈으로 보고 그 육체의 귀로 들었지만 그것은 이미 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스스로 떨고 땀을 흘리고 있어 나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몸뚱이인 것처럼 나는 그것을 만지고 들여다보아야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었다. 이따금 아직도 몸뚱이에 감각이 있기는 했다. 거꾸로 처박히는 비행기를 타고 있을 때처럼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 즉 일종의 전복감이나 심장의 울림이 느껴졌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확실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저 일종의 압력 더러운 그 무엇이 나에게 기대있는 듯한 느낌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바지를 만져보고 축축해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땀으로 젖은 것인지 아니면 오줌으로 젖은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미리 조심하느라 석탄더미로 가서 오줌을 누웠다. 의사가 시계를 꺼내보고 말했다. 셋이 반이 되었군. 빌어먹을 있었다. 나는 죽기 싫어. 죽기 싫단 말이야. 그는 두 팔을 공중으로 쳐들고 지하실을 가로질러 뛰어가 집자리 위에 쓰러져 흐느꼈다. 톰은 치물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이제는 그를 위로해줄 생각조차 없는 모양이었다. 사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주황은 우리보다 더 많이 떠들어댔기 때문에 상처가 덜했다. 그는 마치 고통을 겪느라 열에 들뜬 병자와도 같았다. 열조차 없어졌을 때에는 훨씬 더 위태로운 법이다. 그는 울고 있었다. 그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었다. 나 역시 단 한 순간이라도 울고 싶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반대였다. 어린 주황에게로 힐끔 시선을 던져 흐느끼는 그의 여인 어깨를 보고도 내 마음은 냉랭 하기만 했다. 나는 다른 사람도 나 자신도 가엾게 여길 수가 없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깨끗하게 죽고 싶다. 톰이 일어나 둥그런 창구멍 밑에 가서 날이 새는 것을 엿보고 있었다. 나는 고집을 부려 깨끗하게 죽기를 원하며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 심으로는 의사가 시간을 말한 그 순간부터 시간의 흐름을 무섭게 느끼고 있었다. 내가 톰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아직 컴컴했다. 들리는가? 그래. 사람들이 마당을 걷고 있었다. 자식들 뭐하러 벌써 오는 거야? 아직 캄캄한데 총을 쏠 수나 있나? 잠시 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톰에게 말했다. 날이 밝았네. 페드로가 하품을 하며 일어나 등잔불을 껐다. 그는 동료에게 말했다. 아 추워. 지하실은 어슴풀의 하구에 날이 밝아왔고 멀리서 총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톰에게 말했다. 시작됐군. 뒷마당에서 하는 모양이지. 톰이 의사에게 담배를 한 대 청했다. 나는 싫었다. 나는 담배도 싫고 술도 싫었다. 그때부터 총성은 그치지 않고 들려왔다. 알겠나? 톰이 말했다. 그는 뭔가 덧붙여 말하려다 그만두고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이 열리더니 중의 한 사람이 병사 네 명을 데리고 들어왔다. 톰이 담배를 떨어뜨렸다. 스타인보크 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를 가르친 것은 페드로였다. 주항 미르발 자리 위에 있는 저 사람입니다. 일어나 중의가 말했다. 주항은 움직이지 않았다. 병사 두 사람이 겨드랑이 밑으로 그를 쳐들어 세웠다. 그러나 병사들이 놓아버리자. 그는 다시 쓰러졌다. 병사들은 망설였다. 어리 빠져서 그러는 건 그놈이 처음이 아니야. 어서 데려가. 그는 톰에게로 돌아섰다. 자 가자. 톰은 두 병사 사이에서 서서 밖으로 나갔다. 다른 두 병사가 뒤를 따라 어린 주항의 겨드랑이와 종아리를 쳐들더니 끌고 갔다. 주항은 기절한 것이 아니었다. 두 눈은 커다랗게 열리고 눈물이 뺨으로 흐르고 있었다. 나도 나가려고 하자. 중의가 가로막았다. 네가 이비에 타지? 그렇소. 너는 여기서 기다려 나중에 부르러 올 테니까. 그들은 나가버렸다. 의사와 두 사람의 간수도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으나 빨리 끝내주었으면 싶었다.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일제 사격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몸서리를 쳤다. 고함을 지르고 머리털을 지어뜯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주머니 속에서 움켜쥐고 있었다. 끝까지 깨끗하고 싶었던 것이다. 한 시간 후에 불려나간 나는 2층의 작은 방으로 끌려갔다. 담배 냄새와 더위로 숨이 막힐 듯 하였다. 거기에는 장교 두 사람이 안락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무릎 위에는 서류가 놓여있었다. 내 이름이 이비에탄가? 그렇습니다. 라문그리는 어디 있지? 모릅니다. 나를 신문하던 사람은 키가 작고 뚱뚱하였다. 안경 너머에 눈빛이 부뚝뚝했다. 이리와 나는 다가섰다. 그는 일어서서 나를 땅속으로 기어들게 하려는 듯한 눈초리로 바라보며 나의 팔을 붙들었다. 동시에 나의 팔다리를 잇는 힘을 다해 움켜잡았다. 아프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겁을 주기 위한 일종의 연극 같았다. 그는 나를 소나기에 넣고 싶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내 면상에 대고 썩은 입김을 내뿜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신경전을 벌였는데 나는 그것이 우습기만 하였다. 죽음에 내몰린 사람에게 그 정도로 겁을 주려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였다. 그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그는 나를 힘껏 떠다 밀고는 다시 앉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의 목숨과 네 목숨을 맞바꾸자는 거야. 그가 어디 있는지 말해주면 너는 살려주지. 채찍을 들고 장화를 신고 으스대는 두 녀석들도 언젠가 한 번은 죽을 터였다. 나보다 조금 디일 뿐이지 그렇게 오랜 뒷일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서류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찾기에 여념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기 위해 잡으러 다니는 것이다. 그들은 스페인의 장래에 대해 그리고 또 다른 문제에 관해 나름다로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하잘 것 없는 행동들이 나에게는 우습게만 보였다. 나에게는 그들이 미친 인간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키가 작은 뚱뚱이는 채찍으로 그의 장화를 두들기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모든 동작은 민첩하고 사나운 야수처럼 보이도록 꾸며진 것이었다. 알았어? 그리가 어디 있는지 난 모릅니다. 그냥 마드리드에 있는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장교가 그 핏기 없는 손을 슬며시 들었다. 그 손짓 역시 일부러 꾸민 것이었다. 15분 동안 시간을 줄 테니 잘 생각해 봐. 그는 천천히 말했다. 의류실로 데려갔다가 15분 후에 다시 데려오게.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곧 처형 하도록 하지. 그들에게는 속셈이 있어서 하는 수작이었다. 나는 기다림 속에서 하룻밤을 지새웠다. 그 다음에는 톰과 주황이 총살 당하는 동안 놈들은 나를 또 한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의류실에다 가두는 것이다. 그 전날부터 그들은 그런 계획을 짜두었던 것임에 틀림없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결국 내가 신경전에 굴복하고 말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들의 생각은 틀렸다. 나는 의류실에서 의자에 걸터 앉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제안에 대해 생각해본 것은 아니었다. 물론 나는 그리가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곳에서 4km 떨어진 사촌의 집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그의 은신처를 말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리를 팔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무슨 이유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 지금은 라몽 그리에 대한 우정도 사라지고 없다. 동이 트기 조금 전에 콩샤에 대한 사랑이 움트면서 살고자 하는 욕망이 꿈틀거렸고 동시에 그 우정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물론 아직도 그를 꿋꿋한 사나이다. 하지만 내가 그를 팔지 않고 사용을 받으려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생애는 나의 생애나 마찬가지로 이제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 누구의 생애도 가치는 없었다. 한 사람을 벽에 붙여놓고 쏘아 죽이는 것은 그것이 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스페인을 향해 그가 나보다 더 유익하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스페인도 무정부주의자도 그런 것은 지금 나의 염두에는 없었다. 이제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의 은신처를 알려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건만 그것을 거부하였다. 나에게는 차라리 그것이 우스워 보였다. 그것은 고집을 부리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고집을 부릴수록 나는 야릇한 쾌감을 느꼈다. 병사가 다시 나를 데리러 와서 그 터우 장교에게로 끌고 갔다. 쥐 한 마리가 우리의 발밑을 기어가는 것을 나는 재미있게 지켜보았다. 나는 한 병사에게 물었다. 쥐를 보았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침울한 낯빛으로 점잖은 채 하고 있었다. 나는 웃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한 번 웃으면 그것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애써 참았다. 병사는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또 말했다. 수염을 깎아야겠군 그래. 살아있으면서 털이 얼굴에까지 침입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이 나에게는 우스워 보였던 것이다. 그는 별로 나의 말에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다. 잘 생각해 보았어? 뚱뚱한 장교가 물었다. 나는 그들을 희귀한 종류의 무슨 벌레들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가 어디 있는지 나는 압니다. 묘지에 숨어있어요. 구덩이 속에나 그렇지 않으면 무덤 파는 사람네 집에 있을 겁니다. 그것은 놈들을 골려주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였다. 그들이 일어서서 혁대를 조여매고 부산하게 명령을 내리는 꼴을 나는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들이 벌떡 일어섰다. 어서 가세. 뭘? 로페 중이한테 가서 열다섯 명만 데려오게. 뚱뚱이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지금 한 말이 정말이면 내 말대로 되는 거지만 우리를 놀리는 것이라면 단단히 경을 칠 줄 알아? 그들은 법석을 떨면서 나가버렸고 나는 태연이 병사의 감시 밑에서 기다렸다. 놈들이 어떤 꼬락선일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니 웃음이 나와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놈들이 무덤가를 들춰보고 구덩이를 하나씩 열어볼 것을 생각하며 나는 장난스럽게 웃었던 것이다. 고집을 부려 영웅 행세를 하는 포로 수염을 기른 병사들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는 군복을 입은 사람들을 생각하니 참을 수 없는 희극으로 느껴졌다. 30분 정도 후에 뚱뚱한 장교가 혼자서 돌아왔다. 나는 그가 나를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리러 온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묘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모양이었다. 장교가 나를 바라보았다. 조금도 실망스러운 빛이 아니었다. 이놈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큰 마당으로 데려가 작전이 끝나면 법정에서 판결이 날 테니까. 나는 그의 말을 잘못 들었는가 싶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럼 나는 총살이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은 아니다. 그 다음엔 내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지.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아무 대답도 없이 어깨를 으쓱했고 나는 병사들에게 끌려 나왔다. 큰 마당에는 백 명 정도나 되는 포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도 있었다. 나는 중앙에 잔디밭 둘레를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얼빠진 사람 같았다. 정우의 우리는 식당으로 끌려가 먹을 것을 받았다. 두 서너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불렀다. 아마도 나를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저녁 무렵 마당으로 대여섯 명의 새로운 포로들이 떼밀려 들어왔다. 그 중에서 빵가게를 하는 가르시아가 눈에 띄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자네 재수가 좋군. 살아있는 자네를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지 못했는데. 놈들이 나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 웬일인지 아직 살려두고 있다네. 영문을 모르겠어. 난 두 시에 놈들에게 체포되었네. 왜? 가르시아는 정치운동을 하지 않았다. 모르지. 놈들처럼 생각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들이는 모양이지. 나는 갑자기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다. 그때 가르시아가 말했다. 그리가 당했어. 나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언제? 오늘 아침에 어리석은 짓을 했거든. 말다툼을 하고 화요일에 사촌네 집을 떠났는데 얼마든지 숨겨줄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기 싫다고 하면서 이비에탄의 집이라면 가서 숨겠지만 그 친구도 잡혔으니 묘지에나 가서 숨어야겠다고 했다더군. 묘지로? 그래. 그래. 그것이 잘못이었어. 놈들이 오늘 아침에 거기를 뒤졌지. 그야 있을 법한 일이잖아. 무덤 파는 사람 내 집에서 발각이 되어 놈들의 총에 맞아죽고 말았어. 묘지에서 모든 것이 빙빙 돌기 시작했다. 나는 땅 위에 주저앉았다. 하도 기가 막혀서 미친 듯이 웃음이 쏟아졌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있었다.